두번째 섹션은 인터페이스 보안 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용어와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SSL이 먼저 나와 있죠. SSL은 웹 서버와 웹 브라우저에서 전달되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송수신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키 교환 방법을 제공하고 128비트라고 되어 있죠. SSL은 TCP의 지원 아래의 세션 계층에서 동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밀성, 무결성, 인증까지는 지원을 하지만 부인 방지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다음으로 SSL의 계층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문제에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라도요. SSL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암호화 알고리즘의 결정, 키 분배 방법,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엔 alert 프로토콜, 수행 중에 발생하는 오류 메시지를 처리하는 프로토콜이고요. change-chipper-spec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암호화겠죠. 암호화 알고리즘과 보안 정책을 조절하는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SSL 레코드 프로토콜이에요. 하위 계층의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토콜로 전달 메시지를 압축해서 TCP 패킷으로 변환하고 암호화 및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 서비스 인증 수행, 이 정도 파악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IPsec입니다. IP Security라고도 하고요. IP 패킷의 보안 프로토콜로 패킷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보안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P 스포핑이나 스니핑 같은 보안 허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되어 있고요. IETF에 의해 표준화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인증이나 암호화, 무결성, 키 교환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는 게 더 중요하죠. 네트워크 계층에서 동작을 합니다. IPsec의 보안 프로토콜의 구조도 나와 있네요. 인증 헤더, 단말과 라우터 간의 IP 패킷에 대한 송신 인증, 무결성 검증 해주는 애고요. 그 다음에 ESP라고 되어 있죠. 비밀성을 위해서 송신자의 인증 데이터를 암호화한다. 데이터그램에서 제공하는 선택적 인증과 무결성, 기밀성, 재전송, 공격 방지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 집합 SA는 IPsec의 보안 조합 키를 관리하는 프로토콜이다라고 되어 있죠. 설명을 같이 한번 봤는데 구조는 항목만 구분을 할 수 있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알고 계시면 제일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넘어가서 IPsec의 운영 모드입니다. 전송 모드와 터널 모드가 있는데 전송은 단말, 단말 사이에 설정되는 모드고요. IP 패킷의 페이로드 부분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터널 모드는 라우터와 라우터 간의 설정이 되는 거고요. 인바운드, IP 패킷 전체에 대해서 AH 또는 ESP 프로토콜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뒤쪽에 좀 어려운 부분이 많죠. 이거 말고 단말과 단말 사이,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SHTTP입니다. S라고 붙어있으면 이제 Security 뭐 그런 개념이겠죠. HTTP에 보안 기능을 추가한 통신규약으로 웹페이지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기존의 HTTP에 인증, 기밀성, 무결성, 부인 방지 기능을 적용했다고 되어 있네요. 보안 기능이 강화된 추가 헤더 문서를 포함을 하고요. 응용 계층에서 동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계층에서 동작하는지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은 HTTP S예요. S가 앞에 있고 뒤에 있고가 다릅니다. S는 SSL에서 사용자 페이지 요청을 암호화 또는 복구화하는 웹 프로토콜인데요. 80번 포트 대신에 443번을 사용하고 40비트의 암호화키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션 계층에서 동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SMIME입니다. MIME는 전자우편에서 멀티미디어를 건드리는 프로토콜이었죠. 말이 어렵게 여러가지 써있는데 결국에 전자우편의 낮은 보안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RSA-DSI의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보안기술이라고 되어 있고요. SMTP의 발전된 형태로 강력한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융통성, 운용성, 메일 전달성을 향상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4가지가 포함된다고 되어 있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좀 더 보겠습니다. SMIME의 알고리즘 보안 특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Signed List입니다. 영수증이죠. 서명된 메시지를 수신자의 서명을 추가해서 수신측이 메시지 수신을 정상적으로 수신했음을 제3자에게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영수증이랑 같은 의미죠. 정확하게 전달받았습니다. 결제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증명해주는 거. 두 번째, Security Label. 캡슐화된 메시지 내용의 기밀성에 대한 정보에 사용자가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한 부여. 세 번째는 Secure Mailing List. 여러 수신측에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에 각 수신자는 공개키를 포함하여 메일링 리스트 에이전트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여러 수신측별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 말 굉장히 어렵죠. 이거 다 아실 필요 없습니다. 항목만 구분하세요. 항목만.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메일링 리스트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도 충분해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인터페이스 보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실제로 깊게 파고들면 보안이 관련된 학과가 따로 있을 정도로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게 공부를 안 할 거예요. 우리는 자격증 취득이 목표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주 출제되지 않는 부분은 그렇게 깊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 시간 대비 출제 비율이 너무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일단 인터페이스 보안 기능 적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네트워크 이게 OSI 7계층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전송계층이고요. 그 다음에 응용계층인 거예요. 기밀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IP셋, 그 다음에 ESP, 트랜스포트 모드를 적용한다.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인증 및 암호화가 필요함으로 SHTTP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만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이거, 여기서는 이거의 보안 기능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서요. 어플리케이션 보안 기능 적용, 비인과자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 악의적 코드 삽입 금지, 악의적 시도 시 에러 처리. 당연한 얘기하고 있죠. 이런 항목들을 적용할 수 있다 정도로 알고 계셔도 돼요. 이 뒤쪽에 설명은 그냥 읽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서요. 데이터베이스 보안 기능 적용이에요. 이번엔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 민감한 데이터 관리, 악의적 시도 시 에러 처리. 똑같은 내용을 계속 지금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항상 보안은 접근 권한, 그 다음에 중요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악의적인 접근을 시도할 경우에는 차단을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서요. 데이터베이스 접근 통제를 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값 종속 통제라고 있는데요. 특정 상황에 섭니다. 죄송해요. 특정 상황에서 저장된 값을 근거로 접근을 통제하는 경우가 값 종속 통제예요. 어떤 값을 입력했을 때, 어? 이러면 통제를 해야 돼. 뭐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뜻이죠.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중 사용자 통제예요. 특정 객체에 대해 복수 사용자가 함께 접근 권한을 요구하는 경우에, 다수 사용자에 대한 접근 통제 지원 수단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말이 어렵지만, 다수 사용자에 대한 접근 통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내용 기반 통제입니다. 특정 외부 요소에 근거해서 접근을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값 종속은 특정 상황에 저장된 값, 다중 사용자는 말 그대로 다중 사용자에 대한, 내용 기반 통제는 특정 외부 요소에 근거해서 접근을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넘어가서 데이터베이스 보안의 위험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출로 인해 기밀성이 위협받고요. 부적절한 수정으로 인해서 무결성을 위협받고요. 거부로 인해서 가용성을 위협받는다.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핵심이니까요.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보안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은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이 정도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 봤던 키워드들이에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책을 보시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니까요. 이번 섹션의 마지막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기법입니다. API 방식이 나와 있고, 필터 방식이 있고,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죠. 하이브리드는 두 방식을 결합했다는 얘기겠죠. API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암호화 모듈을 적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수정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나 복호화를 구현하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통합 기간이 필요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운영 시 서버에 부하가 발생하고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필터 방식은 데이터베이스 레벨의 확장성 프로세저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플러그인 또는 스냅인 모듈로 동작하는 방식이다. 데이터베이스 내에 설치하고요. 연동됨으로 서버에 부하가 발생한다. 다수의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가능하며 편의성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하이브리드 방식은 두 방식을 결합하거나 필터 방식에 추가적으로 SQL문에 대한 최적화를 대행해주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어플라이언스 데이터베이스 내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서버 부하를 분산시킬 수 있다. 이게 핵심이 되겠죠.